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묵시한 그런 신념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무식함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괴물같은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발 주작이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시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이랑 내 남편이 도대체 뭔 상관인데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미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이걸 막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원제. 시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시모와 시누이한테 너무 열받아요. 그저께 늦은 밤 저희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제 이른 아침부터 남편과 같이 부랴부랴 3일장 그러니까 1일차에 참석하러 갔었어요. 장례식에 참여를 해본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 힘들잖아.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저녁부터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이때 시누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언니 피곤할텐데 먼저 집에 가서 쉬세요. 이딴 소리를 짓거리더라구요. 아니 처음에 나를 배려해주는 건가 싶어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남편도 같이 가는 거라 여겨서 남편 데리고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언니 뭐하세요? 오빠는 여기 있어야죠. 이딴 소리를 하더라구요. 거기다 시무도 마찬가지. 어이고 너 뭐하니? 너는 집에 가더라도 야는 여기 있는게 맞다. 계속 손님 맞이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손님 맞이하는거 대접하는거 이런건 시할아버지의 며느리인 시무 본인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요? 거기다 시아버지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걸 내 남편한테 시키냐 이거죠. 게다가 남편 역시도 이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건지 뭔지 자기는 3일 내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먼저 집에 가서 쉬어. 이러더라구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 남편이 안가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내 남편 집에 안 보낼거면 나도 안갈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또 장례식장이잖아 어쨌든. 여기서 싸우고 언젠 버리기 싫어서 일단은 그냥 둘다 집에 안가는걸로 대충 합의를 보긴 했는데요. 너무 짜증나. 그래도 저야 어제 그나마 눈을 조금 붙이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늦은 새벽까지 손님들 맞이하느라 너무 힘들게 고생을 했거든요. 심지어 3일차 발인 날에도 남편을 거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친정의 경우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같은 손주들은 1일차 2일차에만 참석을 했었고 심지어 저녁 되기 전에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갔었어요. 밤시간이랑 3일차 발인은 할아버지의 자식 자식과 며느리인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못 들어간 것도 너무 열받고 또 손님들 맞이하느라 엄청 피곤한 상태인데 이제는 발인까지 가야 할 저희 남편은 어쩌면 좋아요. 너무 불쌍해서요.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신우의 지가 뭔데 감히 새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씹으리는 거야? 완전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그리고 내 살면서 손주들이 저렇게까지 어? 좁은 장례식 참석하는 집은 본 적이 없수다. 니네 집이 정상이죠. 저런 쓰레기한테서 탈출하는 건 지능순위야? 얼른 잘 판단해서 탈출하세요. 내 댓글 얼씨고 잡았다 있으니 끌 끌 끌 다른 아이디로 댓글 쓰면 누가 모를 줄 아냐? 어? 머리가 얼마나 멍청하면 본문을 쓰자마자 바로 댓글을 다네? 시간차 공격이라도 하던가 야 얘 진짜 돌대가리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첫 댓글이었습니다. 본문 올라오자마자 바로 달린 거예요. 2번 쓰니 파란 마크 달고 이런 댓글 쓰는 자기가 뭐죠? 파란 마크가 뭐냐면 여기 남자가 댓글을 달면 파란 마크가 달리거든요. 이 쓰니가 남자인 척하고 댓글을 단 거예요. 2번 혹시 남편이 장손인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됐으니 저희 남편 장손 아닙니다. 이 댓글 당장 내려주세요. 3번 그러니까 쓰니 니네 집이 미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이거지 지금? 어? 네 됐으니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는 손주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1일차 2일차 저녁에는 다 집에 갔었고 3일차 발인 때는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린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게 세상이 전부다 이거지 지금? 3번 아무리 봐도 있으니 정신 헷갓아 나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자기 집이 완전 개판인 건데 마치 이게 진리이며 법으로 정해진 듯이 말을 하고 자빠졌네? 헐 4번 이래서 결혼할 때는 상대 집안도 같이 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상놈 집안이면 본데없이 자라가지고 결국 이렇게 티가 나는 법이거든 네 됐으니 상놈이 아니라 정상인 집안도 할아버지 장례식 때는 손주들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1일차 2일차 저녁에는 다 집에 갔었고 3일차 발인 때는 아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거면 뭘 좀 똑바로 알고 지적을 하든가 하세요. 2번 얘 말하는 본세 좀 보소 아니 그걸 누가 정한 건데 친구 부모님 돌아가셔도 3일 내내 옆에 있어주는 건 뭐니? 어? 뭐 어쨌든 이거 불법이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나? 5번 저기요 쓴이 어디 모자라세요? 상주가 가긴 어딜 갑니까? 손님들 오면 인사하고 맞절하고 자리 지켜야죠. 그래도 시누이가 새언니 쓴이 힘들까봐 들어가서 쉬라고 해주는 건데 보통 손주며느리도 꼴딱 밤을 새거나 새우잠 자거든요. 너 뭡니까? 네 됐으니 상주는 저희 시아버지랑 삼촌들이지 장촌도 뭣도 아닌 우리 남편은 상주가 아니라고요. 6번 6번 글쎄 내가 보니까 장손 같은데 그럼 자리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배려해가지고 쉬라는 걸 비꼬고 앉았더니 쓰니를 생각하는 게 참 비루하고 우습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이 예법 같은 거 많이 관소화된 시대인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러는 거 짜증나니까 어? 본인 성격 괴팍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됐으니 저희 남편 장손주 아닙니다. 이 댓글 내려주세요. 기분 나쁘니까. 7번 뭐야 이 여자 진짜 미친 건가? 아니 뭔 친척도 아니고 고인의 직계 손자면은 발인 참석 당연한 거 아니야? 어? 8번 쓰니 손자가 발인 참석 안 하면 어디 가서 개쌍욕 처먹어요. 지금 네 남편 개후레자식 못 만들어서 이렇게 안달라는 겁니까? 9번 딸 손주는 자리 안 지켜도 아들 손주는 자리 지킵니다. 님 친정에서 봤을 때 딸 손주라 신경 안 쓰고 보낸 것 같고 시댁은 아들 손주니까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직계잖아요. 직계 발인 당연히 가야죠. 뭔 미친 소리야. 되 됐으니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3일차 발인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남녀 문제가 아니라고요. 2번 미친 저기요. 손자도 말인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님 어디 뭐 저 멀리 화성에서 건너왔어요? 왜 이래 이거? 10번 이게 주작인가 싶다가도 장례 치를 때 출상할 때 발인할 때 운구할 사람 6명이나 상조인원 포함해도 4명 이상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다 고인이 화장터 혹은 장지에 갈 때 차량까지 운구하는 사람 필요한 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관리 지원자 걸어서 화장터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아저씨 혼자 없으면 조카나 사위까지 다 하는 건데 제발 부탁이니까 어디 가서 일단 한심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11번 야 이 미친 야 지금 돌아가신 그 고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네 남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제발 못 배워 처먹었으면 조용히 짜져있던가 해라. 어우 쪽팔려. 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써볼게요. 일단 저희 남편 지금 말이 많은데 장손 아니에요. 저희 남편 지금 큰 고모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삼촌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다고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할 때는 손주들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이 1일차 2일차 저녁에 다들 집에 보내줬었고요. 3일차 말인 아예 참석도 안 했다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모랑 시누이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냐고요. 어? 뭘 알고 뭐라 하든가. 댓글 1번 다른 거 다 떠나서 시누이가 어? 언니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을 짖거린다고 표현하네. 야 이거 하나만 봐도 니가 대충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 다 보인다. 정말 안타깝다. 너 말고 니 남편이 2번 아니 장손이고 아니고가 도대체 뭔 상관이야. 내 할아버지 장례식이잖아.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발인까지 참석하는 게 기본이라고. 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아까부터. 3번 요즘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멍청한 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엄청난 글을 봐도 주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비극이야 비극.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망하겠다. 아이고 전국적으로 곡소리 나겠네. 4번 야 이 많은 댓글들이 전부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끝까지 지 혼자만 맞다고 대디끌 달고 앉았니? 덜덜덜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 니 남편 진짜 불쌍하다. 얘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어쩌면 좋을까? 5번 나도 여자지만 얘처럼 우리나라 몇몇 여자들 진짜 이상한 게 남편이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이딴 소리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아까 댓글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이 엄청난 사연을 봐도 주작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요즘 어린 친구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잘 모르고 무식한 애들 중에서 중요한 건 그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죠. 삶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절대 이렇게 안 꺾는 애들이 있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아무튼 그래요. 남편만 불쌍하지. 감사합니다.